중국 포스터 외노가 선인을 참살시킨 우리 동포의 핏자국 1931년 7월 일제강점기 때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본 제국의 앞잡이 구시를 했던 몽둥이를 든 조선인들을 부른데서 유래되었다고 보기도 하며 본디는 조선시대에 널리 입었던 저고리 등 조선식 복장을 이루는 말이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가오리방즈라는 단어는 명나라 시대에 이미 등장하였으며 학자 황보기의 주장에 의하면 방즈라는 단어가 조선의 노비들에게 흔히 쓰이던 방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조선 사절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관노들이 사절단 관리들 몰래 민가해.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는데 조선 사절단이 중국에 올 때마다 민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자 여기에 반감을 가진 중국인들이 당시 조선 관비들의 흔한 이름인 방자를 중국식으로 고쳐서 방즈라고 부르면서 가오리방즈라는 말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